안녕하세요. 의정부 제1교회를 섬기는 오태현 목사입니다. 사인사색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 번째 수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이건 나한테 나쁜 거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잘 못해요. 잘 못하시죠? 잘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나게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살려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또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수칙 마음과 태도를 바꿔라.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어요. 유익한 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익한 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해로운 것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를 읽고 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무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시작되는 비유 안에 또 담아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세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비유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에는 천국이 사람입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냐 하면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씨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알고객에서 분명히 영향을 빼앗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뽑아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을까요? 원수가 이 밭을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독보리라고 하는 종류의 잡초가 있는데 이 독보리라고 하는 종류의 잡초는 가끔 이렇게 처음에 밭에서 함께 태어날 때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아주 비슷하고 똑같이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펼 때쯤 되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 이게 잡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께서 변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논에서 많이 봤어요. 논에는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는 자랄 때는 벼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업을 배웠는데 농업 시간에 보면 피와 벼가 자라는 입마디가 V자인지 Y자인지에 따라서 피와 벼와 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농부들이 가서 피는 딱 꺾어서 잘라내고요. 벼는 놔두는 거죠. 그런데 여하간에 이 잡초를 뽑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면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갔어요. 농촌봉사활동에 가서 피를 뽑는 걸 가르쳐줘요.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처음에는 잘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헷갈려서 혼동이 돼서 피 말고 벼를 잔뜩 뽑아놔요. 그러면 그 농사는 아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게 가라지인지 어느 게 알곡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가라진가 생각해서 뽑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뽑아버리고 나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의 환경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끝에부터 짜요. 그 벌을 고치려고 왜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냐고 싸우다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변기 커버를 내렸느냐 올렸느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이혼하자고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고치려다가 송두리째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라지를 뽑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가라지가 곡식하고 같이 자라면서 뿌리가 서로 잘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알곡들도 같이 쑥 뽑혀 올라옵니다. 논에 가서 피를 뽑지 않아요. 피를 뽑지 않고 피끝을 이렇게 꺾어서 따냅니다. 잘라내요. 왜 뽑지 않냐면 피를 뽑는 순간 그 물에 젖어있는 벼의 뿌리들이 다 엉켜 있어서 벼와 한 뭉터기가 같이 한꺼번에 쑥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벼는 잘 자랄 수가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도무지 뽑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교회가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뽑아버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 맺고 깊이 뿌리를 함께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상처받았어 그리고 모두가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가라지는 뽑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 농사를 짓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철원에 들판을 달려가다가 논을 이렇게 봤는데 논이 누런색 황금색이어야 되는데 빨간색인 거예요. 논에 벼들이 이렇게 익으면 황금 들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논이라고 했는데 빨간 들판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자랐어요. 피는 이렇게 웃자라면 빨간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피가 더 벼보다 높이 자라기 때문에 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저거 저렇게 피를 안 뽑으면 저 곡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논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요즘은 논에 피가 없으면 농협에서 농약을 친 논이라고 수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자라 있으면 농약을 안 쳤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저 피를 다 뽑아버려야지 옛날 우리 할아버지 같으면 저 농부는 게으른 농부라고 그러면서 역정을 내실 게 분명하다고 분명히 많이 혼날 텐데 왜 저 피를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걸 왜 뽑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피가 양분을 다 먹으면 그러면 저 벼들이 쌀이 잘 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또 하시는 말이 에이 목사님 비료 한 주먹 더 주면 돼요. 목사님 비료 한 주먹 더 주면 피도 자라지만 벼도 자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건 인생을 그냥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에 거름 한 주먹을 더 주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여하간에 많은 가라지들이 자라나도 내가 정성껏 나의 밭을 가꾸고 거름을 더 주고 더 열심히 그것을 키워내면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남편의 나쁜 성격, 주변의 나쁜 이웃들, 혹은 내 가진 잘못된 환경들 이런 거를 뽑으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힐 수도 있으니 그저 열심히 내 인생에 거름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거름주고 기도하면서 거름주고 열심히 예비하고 찬송하면서 거름주면 그러면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라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는요. 가라지도 쓸 때가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추수 때 다 모아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에 태웠네요. 뗄감으로 쓰는 거잖아요. 뗄감으로.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 뗄 때 보면 이 풀들을 이렇게 묶어서 낙엽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불쏘시개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이 가라지도 나중에 뗄감으로 쓸 때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할 땐 전혀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악한 건 다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열심히 걸음을 쥐고 키워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비유를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그물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물을 끌어내고 직접적으로 앉아서 적극적으로 그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 내버려 두라고 하시고서 왜 지금에 와서는 이걸 정리하라고 하시는가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비유의 의미를 잘 해석해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천국의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죠? 천국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의 비유는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그물이 우리에게 천국의 속성을 알려주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나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어부이거나 어부의 가족들. 어부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어부들에게 그물은 뭔가요? 재산이죠. 그들의 삶이죠. 그들의 인생이죠. 그들의 몸의 일부이겠죠. 저는 사진을 좋아해서 한동안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해서 그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손에다 아예 묶고 다녔어요. 밤에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자고요. 슈퍼마켓 갈 때도 카메라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샀던 카메라는 아마 그 카메라를 만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사용할 거예요. 그 정도로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손에 붙여서 몇 달 달고 다니니까 내 몸의 일부처럼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삶이자 자기들의 신체의 일부이자 자기들의 생활의 전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물에 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어부처럼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끌어내요. 그 안에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마음이 아팠던 일들 마음이 기뻤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때로는 섭섭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가득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걸 담고 좋은 걸 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 말이죠. 여보, 여보, 오늘 그 권사님이 글쎄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 찔리라고 하신 말씀 아니야.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도 있었고 오늘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었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던 분들 중에는 좋은 일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은데 꼭 우리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나쁜 걸 담아놔요. 그리고 좋은 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걸 담고 나쁜 걸 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좋은 것만 담고 나쁜 건 버리는 거예요. 나쁜 걸 자꾸 주워 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그물이, 내 인생이 나쁜 걸로 가득해서 치욕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것만 담고 나쁜 건 버리면 결국 내 인생이 행복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우리는 그물을 정리해야 돼요. 열심히 와서 그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 리더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자매였어요. 부모님께서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셔서 그만두셨대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셔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반대하니까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던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 생활하는 청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딸이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주일날 방문을 밖에서 걸어잠거든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탈출을 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이 자매는 아파트 19층에 살아서 창문 밖으로 탈출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유치부 봉사도 교사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워십 댄스도 하고 어느 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성실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가면 엄마, 아빠랑 싸워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나도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왔다 가면 그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19층까지 올라가기 전에 대적기도를 하고 올라가요. 그러더라고요. 대적기도 뭡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를 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은 아파트 앞에서 도무지 대적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 아빠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내 아빠 알겠어요. 오늘 엄마가 나를 여하간 섭섭하게 할지라도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라고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 영에 대해서 악과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부할 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악한 것과 악한 일에 자꾸 집중을 하면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악한 영을 내쫓겠다고 자꾸 대적하지 말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조명하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자매가 왔어요. 제자훈련에 왔는데 너무너무 기쁜 일로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엄마, 아빠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날은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구에 와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어간에 갑자기 암투병을 하시게 됐는데 그 암투병을 하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 자매는 장로님, 아드님하고 결혼해서 즐겁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공통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부적인 것을 너무나 없애버리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없애버리려고, 혹은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자꾸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그런 일에 너무 애쓰지 마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리고 네 인생을 돌아보고 내 마음과 태도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단다. 우리는 늘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든 외부적인 요인은 바꾸려고 하면서 나는 합리화하죠. 온종일 친 근무를 보면서 좋은 건 다 버리고 나쁜 것들만 가득 담아요. 사랑받은 일도 있고, 배려받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는데 다 버리고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은 꼭 붙들어 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만 있으면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땅 밑에 수월, 개헨나, 불구덩이 거기만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내 마음에서 나쁜 걸 버리고 좋은 것을 담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 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이 꼭 알아야 하고 꼭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수칙이 뭐냐?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물을 정리하자. 가라지가 뭔지, 그물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외부의 조건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안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의 삶을 천국으로 채워서 가라지가 가득한 밭도 정성스럽게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지만 알곡도 자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랍니다. 여러분, 가라지에 집중하니까 가라지만 자라는 것 같잖아요. 나쁜 일만 많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걸음 주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가라지가 자라는 것 같지만 알곡도 자라고 나중에 추수하면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천국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은 좋은 것만 담으세요. 오늘은 좋은 것만 담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만 좋은 것 담으시겠어요? 평생. 평생. 내일도 좋은 것 담으시고 싶으시죠? 그럼 내일도 천국이 될 거예요. 모래도 좋은 것 담으시고 싶으시죠? 그럼 모래도 천국이 될 겁니다. 가라지를 정리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물을 정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게 됐을 때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눕는다면 그날이 천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뽑아버리고 싶은 게 가득하고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고 내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내 신세를 보니까 한탄스럽고 철양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잖아요. 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그 미운 얼굴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 나쁜 얼굴들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미움받았던 거 홀대당했던 거 내가 무시당했던 거 이런 것만 가득 생각나면 오늘 밤이 편안한 밤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잠자리에 드느냐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물을 정리한다. 삶의 외부의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꾼다. 마음만 바꾸면 태도만 바꾸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알아야 될 세 번째 수칙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물을 정리한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물을 정리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매일의 삶도 천국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박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